Q. 뭐하면 돼요? 오늘은 저희가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체 컨텐츠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의견을 좀 받고 싶어서 자리에 불렀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저는 솔직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테지만 뭔가 진지한 모습도 거의 안 보여드리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만을 보고 이렇게 컨텐츠를 보실 기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저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저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좀 더 성숙해진 저의 모습을 그리고 좀 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. 네 꼭 하고 싶은 거랑 뭐 그런 거 있어요? 저를 한번 놀래켜 보시죠 저처럼? 네 어떻게 다양한 모습들 그런 거 보여주면 좋을까 네 다양한 장소 가서 뭐 하고 즐기고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또 웃긴 것도 보여드리고 그냥 그런 액티비티적인 것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뭐든 시키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네 열심히 한 번 라고 좋아요 예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예 예 예 예 예 아 오늘 또 뭐할까 뭐라냐냐고 나한테 뭘하려고 고민 고민 계속 생각해요 네 카메라 안에서 안서 고민할게요 으음 으음 너무 광고인데? 광고 내 막대요 이거 안녕하세요 나는 궁금해 Oh yeah Waiting 이런 내가 calling 나는 거기 멀리 멀리 스스로 가버리네 안녕하세요 언니 왜 계속 비벼시죠? 첫 번째 콜라풀 다니엘 콜라풀 다니엘 오 오 오 오 오 Watt up be my bad